반갑습니다 우리한테는 문재인도 있고 더 크게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엄청납니다 지금 자 구해주겠습니다 검찰개혁 공수처를 정치검찰 자 한 닭을 소리 한 번 더 지르겠습니다 펀드타기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자 내려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김빈훈 교수님 아까 박수 못 받으셨는데 형제분들이 굉장히 진짜 연설 잘하신다 살짝 길었어요 저 경찰들도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검찰은 수사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면 손 공감 안 하시는구나 수사권을 검찰에게 자 믿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뭐가 기사가 터질 때마다 진짜가 아닐까 또 우리가 모르는 뭐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공격에 조국 장관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국 장관 끝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만 저 쓸데없는 소리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만 뭉치면 우리만 믿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홀로아리랑 부르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눈물 흐르셨죠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제는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켜내실 거죠 다 같이 불릅시다 조국의 홀로아리랑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움서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감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 내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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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로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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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